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풀사이즈 suv인 현대차 펠리세이드가 공개된 이후 연일 포탈에 등록되는 자동차 기사를 검색해 보면요 펠리세이드와 관련된 기사가 빠지지 않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주 오래간만에 출시된 대형 suv라는 점에서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반부쪽으로 비슷비슷한 내용의 기사들이 홍수처럼 만들어지면서 이제는 좀 다소 식상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정작 소비자가 구매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디자인만 다르다고 생각하는 현대차 펠리세이드와 기아차 텔롤라이드가 예상보다 많은 부분에서 차이가 있음을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텔롤라이드의 경우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들을 쉽게 얻을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세부적인 디자인이나 스펙에 대한 정보가 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에서 가장 큰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는 펠리세이드보다 먼저 공개가 되어있기도 하였고요 현재 미국 시장에서 텔롤라이드는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미 판매가 되어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펠리세이드의 경우는요 미국 시장에서는 아직 판매를 시작하지 않았고요 미국 현대자동차의 홈페이지에서도 사실 펠리세이드에 관련된 내용을 볼 수가 없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두 차량은요 서로 좀 반대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가장 유명한 또 대형 SUV라는 점에서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차량의 좀 재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미지처럼 상세적으로 전장과 점폭, 정거와 축구들을 저희가 기록해 놨는데요 내용을 보시게 되면 두 차량은 전장과 점폭에 있어서 텔롤라이드가 펠리세이드보다 더 큰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전장의 경우 20mm가 더 크다는 점을 알 수 있고요 점폭의 경우도 15mm가 더 큰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는 한 가지 힌트가 있는데 기아 자동차와 현대 자동차의 특징으로써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형 SUV의 소렌토와 그리고 산타페를 비교해 보시면 실제 소렌토가 산타페보다 훨씬 크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마찬가지고요 1열, 2열과 2열은 비슷하지만 실제 3열 공간이 더 큰데요 이런 어떤 기아차와 현대차의 특징은요 고성능 세단인 스팅어와 기아차의 스팅어의 경우 사실 이들의 마케팅 방법을 비교해 본다면 G70은 마케팅 방법으로 동일한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 스팅어보다 0.1초의 제로백이 더 빠르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사실 여러분 1초도 아니고 0.1초는요 인간의 감각으로 느끼기 힘들 만큼 작은 차이지만 이러한 부분을 마케팅으로 활용할 정도로 두 회사의 차이점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디자인 분석을 해볼까요 2016년도에 북미 모터쇼를 통해서 처음 선보였던 텔룰라이드의 경우 사실 당시에 공개되었던 콘셉트는요 너무 신선했고요 마치 벤틀리 같은 디자인을 연상시켰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양산차로 보여진 텔룰라이드 콘셉트 부분은요 기대했던 것보다 디자인을 못한 아쉬움을 전달해 주면서 이슈가 되기도 했고요 다소 실망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디자인은 참 오묘한 것이 자주 보면 볼수록 익숙해지는 느낌이 있고요 또한 새로운 디자인도 그러한 느낌이 자주 보면 더욱 더 익숙해지는데 어쩌면 현 시점에서 텔룰라이드의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현재 연목그룸의 느낌은요 펠르세이드와 사뭇 다른 매력으로 디자인의 어떤 매력을 발산하는 것 같습니다 텔룰라이드 콘셉트에서 선보인 디자인은요 다행스럽게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아비 페이스리프트에 반영될 예정이기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제가 이 영상에 링크를 넣어드릴 테니까요 참조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펠리세이드와 기아차 텔룰라이드는 플랫폼을 포함한 대부분의 부품을 공유하기 때문에 두 차량이 어떤 차이가 있어요? 라고 여러분들이 자동차 영업소에 문의해 보시면 사실 영업소 직원들께서도 브랜드와 디자인만 다른 차량이라고 대답을 해주세요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시면 예상보다 많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아차의 텔룰라이드의 경우 전형적인 박스카 스타일이죠 박스카 스타일로 모아비처럼 디자인이 남성적이고 직성적인 디자인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측면부의 디자인의 특징은 어떤 기교를 부리지 않았어요 휠하우스도 우리가 보던 그런 차량들 그 다음에 대형 SUV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3열 쿼터글라스의 디자인도 역시 펠리세이드처럼 기교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통적인 느낌의 대형 SUV를 보는 것 같이 친숙한 느낌이 있고요 이러한 부분은 디자인에 있어서 이질감이 없다는 점으로요 어떻게 보면 젊은 층보다 좀 중장형층에서 선호하는 그런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면부 디자인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랑이코 그릴 기아의 시그네이처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사각형 헤드램프는 균형감을 강조한 디자인입니다 가로로 긴 형태의 그릴과 그릴 내부에는 벌집 형상의 패턴이 규칙적으로 삽입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릴을 감싸고 있는 그릴 몰딩은 좌우보다는 위쪽 부분하고 아래쪽 부분이 두껍게 디자인이 되어 있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디자인의 특징은 수평을 강조한 디자인 덕분에 안정적이고 와이드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반면에 펠리세이드의 경우 압도적인 크기의 그릴을 적용하면서 전면부의 인상을 강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출시된 국내 자동차 중에서 이 정도 크기의 그릴이 적용된 차량이 있었을까요? 아마 연목구름의 기억에서는 이보다 큰 차량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덤프트럭이나 버스 같은 경우는 다르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목구름이요 직접 자를 들고 한번 측정해 봤습니다 자를 들고 측정해 보니 크롬 몰딩의 두꺼운 부분의 두께는 무려 130mm를 넘어가는 사실 어마무시한 사이즈로 측정이 되었는데요 이러한 부분이 압도적이고 강인한 인상을 보여주는 데는 물론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너무 부담되었다는 점도 사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뭐 내가 좀 차량을 부각시키고 싶다면 펠리세드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되고요 어 난 좀 그냥 강직하고 전통적인 느낌의 디자인을 선호해 라고 한다며 기아차 텔룰라이드가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SUV에서 측정부의 디자인은 마치 좀 패턴이 있는 것처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현대차 펠리세드의 경우 누가 보더라도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디자인이 적용된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디자인 형상이 3열 쿼터글라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디자인은 미국 시장에서 인기가 높은 포드 익스플로러나 또는 쉐벌의 트래버스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선보인 6세대 신형 익스플로러의 측면부를 비교해 본다면 어떠십니까 동시에 두 차량을 비교해 본다면 굉장히 유사하죠 특히 3열 쿼터글라스의 경우 완전히 유사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예정이었는데 아직까지 별 말이 없는 걸로 봐서는 일정이 미루어지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쉐벌의 트래버스와 비교해 보더라도 3열 쿼터글라스의 디자인이 유사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래버스의 차별성이 궁금하시다면요 지금 영상에 저희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한번 같이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면 기아차 텔룰라이드의 경우 소울을 연상시키는 듯한 어떤 박스카 디자인으로 사실 이러한 디자인이 좀 밋밋해 보인다는 좀 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측면부에 몇 가지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포인트가요 1열과 2열 사이에 있는 어떤 기둥을 비필러라고 하는데 비필러 중앙부에 우뚝 솟은 듯한 크롬 몰딩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러한 디자인은요 마치 호랑이코 그릴처럼 새로운 디자인이지만 기아차가 앞으로 이 디자인을 반복하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경우요 휠하우스를 마치 주걱이나 숟가락으로 쭉 긁은 듯한 입체적인 디자인으로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좀 전통적인 SUV 보다는요 좀 부드러운 곡선을 많이 사용하면서 조금 젊은 층에서 원하는 세련된 느낌을 부각시키는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면부 디자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텔램프의 경우 두 차량 모두 세로 타입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이점이라면 펠리세이드의 경우 트렁크 상단 부분부터 하단까지 일체로 쭉 이어진 느낌이고요 이러한 디자인은 전면부의 헤드램프에 마치 악어의 눈처럼 길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전면부 주간 주행 등과 디자인에 있어서 조화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 텔룰라이드의 경우 세로 타입인데 좀 짧은 세로 타입이고요 기역자 형상에 세로 타입 테일램프가 적용되면서요 좀 나만의 개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좀 짧은 세로 타입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동사에 모닝에서 제공되었던 테일램프 디자인과 유사합니다 또한 좀 멀리서 본다면 아쉽게도 하외탈과 같은 모습으로요 이러한 테일램프의 디자인이 좀 더 개성있게 만들어졌더라면 더욱 좋았을 것 같습니다 패밀리가 이용하는 대형 SUV에서요 트렁크 공간은 무척이나 중요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죠 펠리세이드의 경우 3열을 사용하는 상태에서 트렁크 공간의 용량을 살펴보면 509L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물론 중용 SUV나 다른 SUV와 비교해 보면 굉장한 공간이죠 이 정도는 아이스박스 하나가 실릴 정도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텔룰라이드의 경우 594L의 적재 공간을 제공합니다 펠리세이드보다 무려 85L가 더 넓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점은요 1.5L짜리 콜라병을 56개나 더 적재할 수 있는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말에 레저 활동을 많이 하시거나 연목구름처럼 캠핑에 대한 취미를 가지고 있다면 사실 이러한 공간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할 수 있고요 공간 차이 면에서는 특히 트렁크 적재 용량 차이에 있어서는 펠리세이드보다 텔룰라이드가 좀 더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텔룰라이드에는 적재 하중이 증가했을 때 리어 서스펜션에 자동으로 차고 높이를 보증해 주는 장치 차량의 자세 장치라고 할 수 있죠 셀프 레벨링 리어 서스펜션이 제공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파샤트 차량인데요 뒷공간에 많은 짐을 실었을 때 차가 엉덩이가 무거워서 주저앉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자세를 바로 유지해 주는 기능이 셀프 레벨링 리어 서스펜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능들이 제공되는 점에서 텔룰라이드가 좀 좋다고 할 수 있겠죠 아직 실내 디자인을 설명 못 드렸는데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요 다음 비교 분석은 2부에서 진행해 비교해 보겠습니다 1부의 내용만 비교해 보더라도 두 차량의 차이점 제보가 많지 않았나요? 2부에서는 실내 공간을 포함한 파워트레인 등에 대한 세부적인 차이점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상 연목구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